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최근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동력하늘에 해가 때려가고 있습니다 병풍산입니다 병풍산 창고로 여긴 제 복붕자 농장이고요 이렇게 이제 복붕자도 노랗게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면요 제가 출근 전 잠깐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집하고 가깝습니다 농장이 그러다보니 자주 나옵니다 또 가까우니까 수시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 주신 분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설이 배추는 설이를 한두 번 맞으면 맛이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맛있는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설이를 맞으면서 이게 아마 질소질이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인산질이나 가리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활동을 해서 그런 조직이 단단해서 그런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맛은 좋아집니다 단맛도 나고 그리고 설이 한두 번 맞아도 이게 영하 4도까지는 다시 해동됐다가 다시 이렇게 파래졌다고 하는데 설이 한두 번 정도는 보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주신 질문처럼 그분의 질문은 주말 농장이다 보니까 설이가 아침에 왔는지 안 왔는지 가보면 벌써 다 회복이 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게 설이는 몇 도쯤 되면 내리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오늘 처음 이렇게 바람이 없고 잠잠하고 조용한 날 이런 날 상주 같은 경우는 상주 전 남산을 기준으로 시내에 있는 남산을 기준으로 항상 일기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변두리는 남산보다 한 1,2도가 낮더라 그래서 일기예보 보다 저희가 제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일 새벽에 최저온도가 3도 3도면 이곳에는 설이가 옵니다 무스리가 오든지 댄스리가 오든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기예보가 늘 1도 정도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더라 심한 경우에는 봄에 봄에는 보면요 내일 아침 최저온도가 특히 가을에는 그렇지만 봄에는 또 더해요 4도 정도 오면 그 너스리 만상 만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봄에는 영상 4도 그리고 가을에는 영상 3도면 설이가 오더라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아마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꺼낸 김에 제가 설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설이에 대해서 참고로 설이는 그 오늘도 이렇게 안개가 삭 끼고 있는데요 지상부에 어떤 수분 안개도 좋고 그런 지상부에 있는 그런 수정기 기온에서 복사일로 오는 그런 수정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작물이나 토양의 그런 표면에 고체 형태로 물이 형성되는 겁니다 즉 은단 이야기죠 지난번 제가 얼어가지고 아 여기 있네요 무은은 지금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은 그때 지난번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이건 결국은 노랗게 될 것이다 황화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어렸다가 다른 건 녹으면서 이 부분은 좀 심하게 일었는지 그때 벌써 보니까 이런 조짐이 보이더라고 이렇게 황화된다 무은은 배추보다 약하다 약하다 그래서 무은은 일계보상 영하 1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수확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은은 왜 이런 무은은 그때 수확을 하지 않으면 바람들이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일계부에 관심을 가지시다가 영하 1도야 내려가면 그때는 무은은 뽑으셔야 된다 그리고 저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갑자기 한파가 온다 그러면 얼었을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두고 한파는 잠시 지나가잖아요 두고 4,5일 있다가 어느정도 회복되고 난 다음에 뽑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거듭드려보면서 이렇게 서리는 지상부에 있는 수정기가 어는 겁니다 어는 건데 이제 땅이 지표면이 이제 그 땅솔수분이 어는 것을 보통 서리빠리라고요 그리고 어떤 물이 어는 것은 결빙이라고 합니다 결빙과 서리는 다르다 결빙과 서리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통 이제 지구 온난화 온난화 해가지고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요 온난화 하면 사실은 따뜻해지기 때문에 서리가 그 만상도 좀 당겨져야 되고 그리고 일정은 가려오는 서리를 초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첫 서리도 좀 늦춰져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그 저는 늘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일개 가시 많은데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저희 지역 상주지역 기준을 했을 때 봄요에 늦게까지 오는 그 서리를 만상이라고 하는데요 만상은 4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해는 5월 2일 날 제가 서리가 가서 된 서리를 맞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5월 1일 날 제가 서리가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에 서리 맞은 거 보여드렸죠 참에 고추 서리 맞은 거 역시나 이상하게 좀 그 만상이 늦어지고 있다 서리 오는 기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제 가을에 첫 번째 오는 서리를 초상이라고 하는데 이 초상도 저희 상주지역에 초상은 10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19일 날 된 서리가 왔고요 금년도에도 참 10월 18일 날 된 서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 18일 날 무서리가 왔고 10월 19일 날 된 서리가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요 이게 지구 온난화 되면서 도리어 반대로 서리 오는 날짜는 더 많다 이게 이러면 좀 이해가 좀 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꽃은 빨리 핀다 예를 들면 그 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 상주지역에 5월 한 17일에서 20일쯤 보통 매년 꽃이 폈는데 지금은 5월 한 7일이면 꽃이 핍니다 즉 10일에서 12일이 당겨졌고요 벚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4월 7일에 벚꽃이 피던 게 지금은 3월 26일 27일이면 꽃이 핍니다 저희 상주문협에서 매년 벚꽃이 하전 할 때 저도 시를 내지만은 시하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늘 오산하는 것이 예전 생각하고 4월 초에 생각 잡아놓으면 꽃은 먼저 피더라 마찬가지로 배도 그렇다 배도 4월 한 10살쯤 피던 것이 지금은 4월 1일에서 4월 3일 그리고 복숭은 복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숭도 배하고 비슷한 날짜에 원래 꽃이 피는데 역시나 4월 3,4일때만 꽃이 피더라 그러면 뭐가 문제냐 저는 제가 만상을 5월 2일까지 왔노 그랬죠 그러면 꽃이 피고 육아기 때 서리를 맞으면 동상에 서리 피해를 받는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참고로 서리는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서리가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은 소양강이 있는 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이 연간 대략 한 100일 정도 서리가 온답니다 100일 정도 그리고 서리가 제일 적은 지역은 울릉도 여수 뭐 이런 곳입니다 바닷가 쪽은 아마 좀 바람도 좀 입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울릉도는 서리보기가 귀하답니다 1년에 하루나 이틀 그리고 전라남도 남해안의 여수 같은 경우는 많이 와도 일주일 안쪽 7일 이내 그러니까 서리보기가 힘들다 역시나 남쪽은 눈 보기도 힘들지만 서리보기도 힘들다 그리고 저는 산 산을 기준했을 때 서리는 그러니까 내륙지역 지역에 태백산맥이나 우리 지도대표였죠 소백산맥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 서쪽은 서리가 많이 오고 동쪽 강릉이나 이런 뭐 영덕 울진 울산 이런 동해안 쪽은 서류는 날짜가 더 적다 와도 10일에서 한 15일 그러니까 내가 농사짓는 지역이 어디냐 산맥을 기준으로 산을 기준으로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 고속도를 생기면서 아니면 주변에 도로가 생기면서 갑자기 길이 확 높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서리가 없던 밭에 갑자기 서리가 옵니다 왜 바람이 막히고 아늑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서리가 많이 옵니다 과수원 같은 경우도 주변에 갑자기 도로가 생기면서 길이 높아지면 바로 옆에 있는 과수원은 서리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밭은 무조건 농작물 재보험 들어가서 피해를 다음은이라도 보험이라도 받아서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배추 어제 영상 올린 댓글로 서리에 대한 질문 질문 주신 분 계셔가지고 아 이런 부분도 텃밭농 하신 분들에게는 관심 대상이겠구나 저는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수시로 이렇게 질문 질문에 대한 답글 형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제 머릿속에 컨텐츠가 많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나의 컨텐츠를 얻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어제 질문 주신 분 제 설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마 주말농전에 특받하신 분들은 아 내 밭에도 맞아 서리가 왔겠구나 온도가 영상 2도 3도 왔으면 아 서리가 살짝 왔다 갔겠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서리 이야기 서리가 어떻게 내린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 그 보면 뭐 서리하고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이건 참고인데 제가 그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고대라고 있어요 산고대 산고대는 뭔가 하면 온도 자체가 영상이 아닌 영하 영하의 날씨에 공기 중에 보유하는 그런 그 물방울 저 구름이죠 구름이 얼어서 형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근처 지역에는 어 뭐 덕유산이나 소백산이 있습니다 소백산이나 덕유산에 그런 산고대가 잘 피는데요 어 산을 타고 넘어가는 그 구름 그리고 구름이 싹 넘어가면서 나뭇가지나 이런 마른가 뭐 줄기 이런 데다가 이제 산고대 꽃을 피해가 이걸 눈꽃이라고 하는데요 눈꽃과 다릅니다 눈은 눈에서 피는 꽃을 눈꽃이라고 하고 산고대는 그렇게 수증기나 물 수분 같은 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생기는 그런 것을 산고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겨울에 좀 시간 날 때 일곕을 봐보고 어 오늘 그 소백산이나 아니면 덕유산에 구름 산위에 구름이 절반 걸려있다 그리고 온도가 영하 3,4도 춥다 뭐 7,8도 춥다 그러면 상고대를 보고 제가 일부러 소백산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 바에 의하면 서리는 영상 가을에는 3도 봄에는 4도 만상은 4도 왜냐하면 이게 온도 차이가 아마 기상대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1도 정도 차이 날 수 있겠지만 있겠지만 서리가 온다 요런 말씀을 제가 닦을 형식으로 드려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영상을 늘 위에서 이렇게 찍으니까요 이게 빙산의 일각 같아요 하지만 여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요정도는 무게가 3kg가 넘습니다 3kg가 넘는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게 적은 배축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지금 결구 상태는 대략 한 50% 정도 요정도는 50% 정도 길구가 되었고 요정도는 한 40% 됐겠는데 요건 한 55% 정도 만지 보면 결구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목표라는 거는 한 70에서 80% 결구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배추 이제 수확 한 15일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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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